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작 디비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약탈과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계료를 구하는 조직이 바로 디비전인데요 저희 조바문 크루 두분을 모집했습니다 자 루닝과 게임클립 셋이서 오늘 이 세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게임이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있는 많은 좋아요 많이 많이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요일 경우도가 가장 큰 시장에 있는 것이 좋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전화를 통해서... 이 전화를 통해서... 이 전화를 통해서... 이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아마도 분위기를... 미국의 전화를 든 한 번의 전화에 대한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전화에 대한 일을 받게 됩니다. 지속은... 고마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 전화에 대한 일을 받게 되었고... 이 전화에 대한 일을 받게 될 수 있다면... first responders are either dead no resources available treated like animals it's not a job we're not trained for we were activated we knew the situation was bad worse than anyone knew we are an elite highly skilled group of embedded agents Know exactly how I want to do that. The only call is when everything else ispelled We have no rules we have not limits Our job is to protect what remains We are your coworkers We are your neighbors We might even be your friends When we get the call We leave everything behind We leave everything behind 사퇴근 그러면 우리는 저격, 저격 쓰니까 제일 뒤에 있을 테니까 마무리도 오늘 저격 앞에 가서 어구를 끌면 돼 난 기간단총이지만 저격 좀 할게 난 저격 좀 할게 하여튼 인간들이 나루토가 나루토, 나루토 특징 몰라? 적 발견하자마자 소리지르면서 달려간다 제가 나루토하면 조루토거든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짧으니까 조루니까요 어 얘네, 얘네 방어력 왜 이렇게 얘네들 왜 이렇게 안죽어? 난이도 어, 난이도 어 야야 잠깐만 레벨이 9인데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아 나 레벨 6인데? 지금 얘네들 레벨 9로 나오는데? 3렙이 높는데? 저 그거야, 제일 높은, 우리 파키에서 제일 높은 애들 걸로 레벨 맞춰줘 그게 바로 접니다 저 루님 네 저 짐쿠라님 나는 치료 좀 잘 좀 하세요 어, 벌써 쿨입니다 예예예 어, 주마주마주마주마 오른쪽 예예예예 역시 어, 시야가 좋죠? 저희가 유튜브분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캐릭터 설정을 하였습니다 와, 이제 맞길 맞길 아주 가방이 크신 분 저희 치료테크를 맡고있는 짐쿠라 루님 우리 목소리가 아주 멋있으신 시야가 넓으신 사륜안을 가동 중이신 가장 고레벨 엘리트 유저 사스케 겜스케 그리고 아직은 하는게 없는 조루 조루토 바로 접니다 결국 지금 겜스케 때문에 레벨이 높아지는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거야 겜스케 타스케가 원래 그렇게 민폐를 티키치잖아 원래 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응답 야, 위에 애들 엘리트 몹이다 엘리트 몹이다 그러다가 츤데레같이 어우, 야, 잠깐만 어, 야 짐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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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요 좀 해줘 일로와 일로와 아, 오케이 역시 짐쿠라 오케이 왜냐면 나도 피 없거든 아니야 나 치료 안냈어 야, 야 너 니가, 니가 더 막가면 어떡해 야 아니 범위 왜그르세요? 루니? 어, 참 못맞춥니까 범위에 어, 진짜 바로 옆에 있는데 못맞추네 어, 참 범위에 못맞추십니까? 좀 기다려요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야, 얘네 왜 이렇게 전진해, 얘네 전진 배치 그만해 굉장히 세니까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자 최대한 방어적으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어, 대박 아파 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위에 위에 자일 있어, 자일 어, 개아파 기간단총 못 써놓을 것 같애 어, 타약 없음 어, 타원 권총 두고 간다 간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à 으아아 뭐 진gies쫌그러지 들어갑시다 어 총알 먹고 가세요 넵 아 총알 있습니까 내가 할 이 finds군城 저antically 윌이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знаешь 이제들이 자칫 Warriors 어? 난 먹어서 이따나 하여튼 이기주의 어 이기주의 오지구요 어 이지.. 이기주의 오지구여 위에 있어 템? 어 있어 왼쪽에 왼쪽에 아 그러네 그러네 오 야 파랑색 나왔어 군용 스카 개좋은거 아냐? 안 부러워 레벨 6자리야 나 레벨 6자리 안 부러워 그래도 파랑색 템이면 제일 좋은거 아냐? 여기서? 아니 안 부러워 알겠습니다 국레벨 팟템은 8레벨 녹템보다 못합니다 예예예 다들 이렇게 눈이 높으셔가지고 좋으시겠어요 어 나 바로 바로 무기 한번 장착해봐야겠다 아 나 기간단총이라도 전진 좀 해야겠다 잠깐만 데미지 차이가 미쳤는데? 야 위에 스나이퍼 3명 이거 뭐야 아 이게 저격소총이구나 이거 반대편에 우리 아군있거든? 올라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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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데미지가 너 안좋은데? 무브무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 한 번 써보자 완전 좋아 지금 완전 개좋아 지금 아니아니 이거 말고 됐어 헤드샷 때리면 데미지가 120% 들어갔네 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어 나이스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 총 헤드샷 맞출 수 있겠어? 장난하십니까? 아래쪽에 스나하나 오케이 나 이거 터렛을 어디다 까냐 이거 자 여기 한가운데다가 턱 깔아야겠다 터렛 설치 야 이거 대박이야 순한데 완전 거의 연사야 어 이거 완전 꿀인데 이거 아이 밑에 어 밑에 터렛이 이렇게 힐 모았어 짐프라 어 좀 맞추기 빡치네 어 맞추기 생각보다 빡쳐 어 아 아 아 아 어 저 끝에 스나이퍼 내가 건드릴게 상대한테 스나인다 보다 어우 너무 빡세다 어 헐 착 바이어 인 더 헐 아이템 어 야 잠깐만 야 너무 너무 쎄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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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비해서 너무 쎄 우와 야아 얘네들이 제일 약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쎄 기간단총 못쓰겠어 데미지가 안받고 잠깐만 겜클형 너무 거기있지마 일루와 그냥 야 나 헤드샷맞았어 어 뭐야 나 헤드샷맞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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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어디야 스나 어딨어 어느 쪽에 있어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엠블라스 뒤에 엠블라스 뒤에 걔부터 먼저 노려야겠어 안되겠다 아우 아우 어우 나 스나 맞았어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나 스나 잡았어 어 스나 잡았어 스나 잡았어 궁지에 썼나보다 애들 또 개많이와 그리고 내 터렛 개시끄러워 터렛 설치해놨어? 어 저 밑에다가 벌써 소환줄 쓰는거야? 그치여 스노 Dasdan 아 아 지렸다 어 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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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야 근데 너무 세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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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던진거야 폭탄 이코아 누구 혹시 나 치료해줄 수 알아 나 지금 준비거든요 내가 갈게 깽크렴 깽크렴 내가 갈게 아이 깽크렴 사스캔을 내가 구한다 도모 났지 닦아라 내꺼야 내꺼야 으아아아아아아 바글바글해야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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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 동요를 버리지 않아 알았지 항상 그 마음은 어떤 게임에서든 필요해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있으면 이미지 개신매장으로 유튜브 편집해서 올릴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너 그냥 일 받다가 너 아니야 좋은 조루토다 하지만 난 버릴수 있어 난 누구든 버릴수 있어 좋은 조루토다 어 나 다시 부러졌어 어 나 일로 내려가야지 안 부러질게 어 어 야 뭐지 아프리카 방종됐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프리카 방종됐어 아프리카 왜 이러지 어쩔 수 없어 지금 녹화 중이야 아 어 좀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편집하면 되잖아 편집점 여기서 잡아야 돼? 대사가 입잡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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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점 잡으러 가자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음 됐습니다 갑시다 어 잠깐 아프리카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갑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 총알 없을까 여기 뭘거 없을까 이런데 인컨터널 검문소까지 여긴 없을거라고 보임 아마 다음 여기 터널에서 있을거야 내 기억엔 계속 가보자 날 믿어 오우야 이거 피 묻은거 봐봐 바닥에 오우 극혐이다 질감이 진짜 좋지않아 토마토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전방적 선빵 필승 아니 제일 웃긴게 뒤에 제일 오실름은이 선빵을 먼저 치시네 앞에 앞에 우리는 있는데 일부러 올때까지 기다렸는데 우리는 나 나 나 내 발이야 나 지금 내 발이야 어디서 어 뿌린대로 거두는거에요 오오오오오오 케이터스턴 질이네 하여튼 짐이요 어 짐코라 먼저 도발 걸고 그 다음에 도시잖아 그니까 그니까 딱 그 꼴이네 딱 그 꼴이예요 예예예 의료술 좀 부탁드립니다 피가 너무 금방 달아요 빨리 나 안써진다 뭐야 진짜 진짜 리얼 도움이 안돼 뭐하는거야 잠깐만 3분 3분 나 터렛 잘못 설치했어 나 스킬 다 써줘 터렛 설치 개 멋있겠다 터렛 어디에 설치했어 터렛 잘못 설치했어 터렛 어디에 설치했는데 아이 미친 아 진짜 어 잠깐만 너무 센데 어 저졌다 지금 어우 야 이건 완전 치료하는 순간 머리 내밀었다고 나 헤드 맞았어 그 루니 응? 나 지금 스킬 안써져요 쟤는 지금 누웠다고요 아 그래? 예 아니 지금 못기워요 안 움직여요 캐릭터가 아 그래? 아예 간거야? 예 아예 갔죠 아예 갔죠 아닌데 이거 어? 야 나 버그야 나 회생도 안돼 야 깽크라 나 못살려줘 아니 진짜 하는게 뭐야 야 갱 갱크라 갱크라 살려줘 갱크라 아니 진짜 아니 루니 아니 하시는게 뭐해요 부활이랑 스킬이 안써져 아니 와서 버튼만 버튼만 눌러달라구요 버튼만 이게 안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웃기신 분이네 내가 진짜 방송 켜서 인증하고싶네 빨리 잡아줘 마무리 어 야 잡았어 아직 안끝났으니까 자리 잡으세요 빨리 아직 1분 20초 남았다 히읗바닥 지금 스킬이 안써져 루님 옆으로 가세요 히히히히 저한테 잊지마세요 오 터넛 나이스 터넛 나이스 이번엔 제대로 설치했 어 터넛 나이스 아 잘잡는다 개 집중뽀아 아 재밌네 썸네일은 개그파티를 올리자 썸네일은 개그파티를 올리자 명중률은 별로 안좋은데 히히히히 아이 미친 왜 죽은거 아니지 시간 다됐어 쟤 쿠치요세 시간 다됐어 소환시간 다됐어 히히히히 이십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무모했어 좀 뒤로가야겠어 한번더 한번더 어 완전 때거지로 온다 미쳤다 쟤네들 다시한번 쿨타임 됐어요 써주세요 두루타 투척 두루타 투척 야 야구 빠다온다 두루타 한번더 투척 어 나 누웠어 빠다온다 빠다 빠다 어 애들 개쎄 오케이 컷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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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마 왼쪽에 앰물러스 앰물러스 앞에 한 명 남았어 아이 쟤게라 아냐아냐아냐아냐 먼저 먼저 죽여 먼저 죽여 나 이거 저거된 상태로 돼 아 고맙습니다 두루타치 닦아라 미안한데 내가 못살려서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기대안합니다 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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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살려줄 생각도 어 아니구나 어 있다 있다 하나 더 있다 대빵 대빵 엘리트 엘리트? 어 한명 남았네 누가 나한테 힐 좀 써주면 안되겠니? 어? 아 방금 힐 썼는데 자 자 살려줘 자 지금이야 잠깐만 가만히 써봐 가만히 써봐 지금이야 잠깐만 왔어 왔어 오케이 계속 계속 어그로 끌어 어 드디어 드디어 힐 때 힐 때 아 이제 누우니까 힐 때 드디어 끝났어 형 게임 끝났다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마음은 많이 시작하세요 총알 보충하시고 이 짐들 아 이거 아 나 근데 이거 아 기관단춤 괜히 쓴거 같아 데미지가 안나와 로이 베니테즈와 대화라네 야 왜왜 나 이제 이거는 총알이 안먹어져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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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죽어! 아니 가만있어봐 어 힐에 힐에 힐은 되네 이제 이제 힐은 되는데 이제 총이 안싸져? 총알이 안먹었어 아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더 쓸모있다 여기 아이템있다니까 빨리 이거 하나 먹어 잠깐만 템 어딨어 템 다 먹고 가야지 템 두고 가면 안돼 보급품 무조건 챙겨야돼 안 먹었어? 먹었어? 어 다 먹었어 하나밖에 없던데 응 가방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눈이 좋으세요? 미니맵좀 보세요 미니맵좀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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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겜스캔님이 다 봐주시는데요 뭐 이거 먹어 먹어 마모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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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니야? 이거 먹는 상자 애냐 이거? 아 그러네 빨리 여기있는 애들 빨리 죽여 이거 빨리 죽여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빨리 안에 있는 애들 빨리 죽여 이거 아구 나니 아구 히히히 안승매 어 너 똑똑한데 안승매 여기 아이템 드세요 이거 음물차치 돌고 여기 있으니까 아니 진짜 그런걸 어떻게 다 알아 나는 짱이니까 아 가득찼다 오여 관통대 그게 에헤헤 아 게임 경력입니다 이게 에헤헤헤 잠깐만 잠깐만 얘기좀 들어봅시다 어 그래도 스포이니까요 뭐야 에헤헤헤 바로 스토리 집중하게 해주네 어 습격했대 얘를 구해 저기 뭐야 지켜야됐네 보호하래 나펄스 아싸 아무도 없네 아 온다 뭐야 형 어디까지 올라간거야 나 옥상에서 싸운다 참고로 위에 아이템있다 뜨거운 마스크 보여주래 쟤네들한테 근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아군 죽여버리는거 아냐 미안한데 일로 안올로오면 안되겠니 너희들 왜 잠깐만 아하 따 따 따 따 아니 미치 아니 잠깐만 저건 또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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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자 내려갑시다 에이씨 이거라먹으라 터렛이다 어 나 뭔가 캐릭터가 이상해 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나 이상해 어 나 뭐야 왜이래 어디가 어 어 나 나 버그야 나 지금 나 이상한 공간으로 빨려들었어 미치 나 어떡해 나 요기 안에 강제로 들어왔어 아니 미치 끊겼어 파티 가관이야 아주 아 디비전 이걸 어 야 간다 다시 간다 파티 가관이야 파티 가관 어 축구염이 걸렸었어요 뭐죠? 아 나 기간단툰이라서 좀 앞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아 유튜브에서 반응 좋았으면 좋겠다 야 총 날 나오는거 봐 앞에 있는 사람 폴스좀 써보세요 네? 네에에에에에에에 그렇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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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체력이 없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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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앞으로 가지마 아니 거기 엄폐물 너무 안좋은거 같아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말은 좀 빨리해야지 아니 그 말은 좀 빨리해줘야되 잠깐만 내 머리 위에 총알 장난아니야 지금 스토리 멀티 스토리 멀티입니다 난 지방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야 난이도 어려움을 내가 볼때는 아닌거 같애 어? 난이도 어려움을 우리한테 너무 빡된거 같애 아니야 이거 우린 적당히 우리 같이 적당해 응 적당해 이게 어딜봐서 적당히 루님 이미 보이시지도 않은 곳에서 그렇게 언패 하시면서 뭐가 적당하세요 엉덩어디어 안 튀어나와 나 지금 저격처럼 뒤에서 다 쏘고있어 안 뛰어나와 지금 나도 저격 가야겠다 나 지금 뒤에서 다 죽이고있어 지금 오른쪽에 핏가지는거 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쟤들이 지금 숨었잖아 그렇지 봐 오른쪽에 눕는거 봐 그건 내가 잡았어 어디서 지금 겜쿠룡이 잡았다잖아 형 어떻게 된거야 나 지금 나한테 장난아니라구 그렇지 가라 돌격 돌격 그렇지 좋아 좋아 앱이 더 강해진다 야 뭐온다 위에 또 얘들 10자리 나온다 이제 조심해라 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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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자리 나왔어 집에 들어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이제 방어하자 야 근데 애초에 방어였는데 왜 이렇게 나갔지? 레벨 10자리 온다 레벨 10자리 몰려오는거 봐 애초에 방어였는데 왜 이렇게 나갔지 우리 이 상황에서 레벨 파면 어떡해 어 야곱봤다 야곱봤다 야 야곱봤다 야 야곱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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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양 어디있었어 어디있었어 이상한 방안에서 나온다 나 저기서 방금 빠타 잡고 왔어 뻥치지마 지금 저 안쪽에서 놨었잖아 야 빠타가 이 안쪽까지 들어왔다고 아 잠깐만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 미친 레벨업하자마자 랩 10자리 몰려오는거 개무섭네 진짜 우리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최대 레벨이 겜크력이 레벨 10이 돼서 쟤네들도 10이 나오는거구나 아 이게 다 겜크력때문이네 할잖아 내가 나가 죽어요 사스켄은 원래 민폐 끼치다가 츤데레로 막 하는거라고 야 스나이프 밖에 스나이프 많다 사스켄은 츤데레도 아니야 그냥 민폐 잘해주는게 없는데 뭐 츤데레야 아닌적 하는게 없는데 내가 다 잡아주잖아 지금 내가 지금 피 다 빼고 있잖아 형은 지금 진이야 아니 형은 진짜 얘기하지마 야 내가 이거 진짜 방송을 키다가 아니아니아니 방송얘기 잘했다 방송걸고 얘기하겠어 형은 얘기하지만 형은 아니야 진짜 내가 지금 다 잡고 있어 이거 억울해서 내가 방송을 키다가 해야지 이거 내가 뒤쪽에 있는 스나를 일단 뭐하지 뭐하세요 거기서 하시는것도 없으신 분이 뭐하시나 봤더니만 뒤에서 뒤에서 스나 쏘잖아 내가 가서 죽이러가야겠다 이거 간다 나 왔다 개 사스켄 그런 모습 좀 보여줘봐 그래 저렇게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 근접공격이 야 여기 우두머리 야 우두머리 왔다 부활 불가능지역이래 우두머리 어디야 반대쪽이야 어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빠다온다 빠다 아 여기네 어우 어우 개아파 저거 보스가 스나였나 어어 보스 스나했어 맞어 보스 스나였다 저거 맞으면 어 왠지 치료하려고 머리 내미는 순간 내 머리 맞출거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짐쿠라님 고맙습니다 맞으면 죽어 저거 난 뒤로 가겠어 어머 그 그 와중에 치료하고 또 혼자 가서 살려고 여보세요 좀 우리는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린 다 뒤로 안가잖아 나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아주 입이 입이 입만 살았어 스나이퍼는 뒤에서 하여튼 입만 살았어 그냥 아주 아 그라즈도 돌격을 하는구만 아저앉아 흑흑흑 큐 두번 누르면 바로 자일 된다구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서렛이 아무 도움이 안됐다 어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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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단 이번판은 총의 선택부터가 잘못됐어 아주 이번 판은 뭐, 스나 해야 돼? 아니 나 기간단첩은 좀 아닌 것 같아 오오 이렇게 넓은 맵에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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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어떻게 넘어왔대? 어 이거 밑에 차 나 여전히 울렀었거든 어 그렇지 나이스 우와 거의 다 죽였다 이제 오케이 헤드샷! 한 마리 남았어 저 위에 있는 놈 남았어 저거 보스야 보스 저 이름이 뭐야 펀치야 뭐야 쟤 핀치 어 왜 이렇게 여성적 여성적인 이름이야 갱클형 안돼 뭐야 형 이제 접근을 해야될거 아냐 일단 나도 같이 갈게 오다가 쓰나맞는다 조심해라 내가 어그로 끌게 룬형 어디갔어 나 뒤에서 싸고있어 보스 피크하고자 보스 지금 팀 menu해At는거 봐 안돼에에에에에에 형 빨리 빨리 지원하為 짐푸라 지원하 짐푸라 gustado 역시나 가만있다 안 Staat 아아악 . orang 나 살릴게! 그거 닿지! 잠깐만! 먼저 죽여! 내가 앞으로 나아갈게! 날 살려! 잠깐만! 아아아잠깐만 아어쩌 걔 너무 새 아니 진짜야 진짜 fifth 아니 진짜 좀 반이라도 좀 달려봐라 예 정말 웃긴 거 저러고 있는 데도 피가 달아요 웅 είθη 땡그렴 미안해 내이거 이거밖에 없었 ett 으앗이 야.. 내가 보스 내가 템 못먹게 보스 피 두 칸 닳았어요 그거 모자 έ582 두 칸밖에 안 닳았어요..이..지마 두칸 다 내약건여요 자 가만히 계세요 치료 한번 하니까 어.. 뒤에 또 있다 뭐야 아우 나 진짜 질막하지 마세요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아주 난리한다 난이도 어려움은 상급 닌자 시험이야 지금 레벨 낮은 사람 한 명이 밥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채팅창으로 레벨 가리고 있으니까 레벨 노출하지 마세요 레벨 지금 6밖에 안 되니까 노출하지 마세요 아 채팅창 오른쪽 밑에 놨네요 제 레벨 다 보이네요 망했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기세가 너무 너무 쎄 무슨 한 번에 한 번에 한 대 맞았는데 스나 맞았는데 체력이 90% 빠져 전쟁하시라 저분들 지금 한 번 가야겠다 설레스로 깨알 같은 덤딜 좀 해야겠다 그냥 저기다 둘 순 없어 어 네 명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아우 얘네 아우 너무 너무 쎄 아hum 3 깽클형 뒤로와 여긴 여긴 좀 문제가 있어 원패가 거기 좀 energized 거긴 좀 문제가 있어 거긴 좀 문제가 있어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나 살릴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회생 대기 중이래 감사합니다 예토 전생 라이플 드신 분들 좀 댐 딜 좀 해보세요 이건 스나로 가야 될 거 같아 안되겠죠 와 스나 쏘니까 상대도 스나 쐈어 와 야 레벨 심장이 더럽게 안 죽어 야 사실상 내 수화 어우 야 너무한다 진짜 나 일단 나 어쩔 수 없어 전진해야겠어 나 계속 살려 그래 내가 스나 쏠게 그게 낫겠어 나 전진해야겠어 어쩔 수 없어 나 바깥 팔려면 전진해야 돼 달려간다 야 피가 안나라 피가 안나라 얘네들 머리가 몇 개야 뭐 열 개씩 달렸어 이거 바깥 팔려면 전진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뛰어 제이크야 뛰어 개같은거 샷공간다 아 지리네 어우 기가좀 쏴야겠다 안되겠다 이제 우와 어 힐 이제 보스 남았어 보스 저 개같은거 저 보스 내가 계속 조지고 있어 죽어버려 죽어버려 velocity 오 보스 나봇다 어어어 或이 나 잡았다 직종은